매일매일 생선을 운반해가지고 산지 직송해서 회를 팔고 있는 동해수산입니다. 생선이라는 해는 다 있습니다. 먼게 해삼도 있고요. 싱싱하고 친절하고 양이 많다는 거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. 여기까지 한 20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 부평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